반갑습니다 2주차 데이터와 행련 1차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마치 인간의 뇌와 같이 작동하여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율주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다양한 예시들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부터 수학자 또 과학자들이 기계가 지능을 모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였고 컴퓨터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알런 튜링이 193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바로 현대 컴퓨터의 모델인 튜링 머신이 소개되었고 195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계가 지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인 이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그 후에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마빈 민스키가 1951년에 처음으로 신경망 기계인 Stochastic Neural Analog Reinforcement Calculator를 개발하였고 그리고 민스키는 존 맥카시, 클로드 샤넌, 나단 로체스터와 함께 1956년 미국 다트머스에서 가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민스키는 1969년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튜링 어워드를 수상하였습니다 다트머스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탰고 그리고 그 후에 1963년에 미국 고등연구계획국에서 연구비를 투입하여 MIT에서 프로젝트 MAC, Mathematics and Computation을 시작하여 그래서 초기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인재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에서의 가변성과 모호성이 컸고 당시의 계산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발전이 지체되었었는데 1960년에 파이겐바움에 의하여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 스탠포드 대학 과학자들이 수동으로 만든 600개의 규칙에 의해 혈액의 감염을 진단하는 시스템인 마이신이 개발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익스퍼트 시스템과 아티피셜 뉴덜 네트워크 등의 새로운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카네기 밀론 대학이 DEC 회사를 위해 전문가 시스템인 엑스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컴퓨터 부품을 조합하면서 DEC 회사는 당시 매년 4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1982년 존 허필드에 의하여 인공신경만 연구의 새로운 제안이 또 메커니즘이 도입되었고 1986년에 럼 멜 하트와 제프리 힌튼, 또 윌리암스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하면서 5차 역전파법 인공신경망의 은닉층을 효과적으로 학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후로 5차 역전파법 Backpropagation 이를 통한 인공지능의 학습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더 탄탄한 수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형대 수학, 확률 통계, 또 옵티마이제이션, 이산수학 등 수학적 이론과 도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통계적 학습 이론, 또 서포트 베타 머신, 또 확률 그래프 모델 등의 수학적 모형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급격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면시간과 운동시간, 또 칼로리 섭취량으로부터 리즈너블한 체중과 혈압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결국 Y-AX라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또 GPU 같은 컴퓨테이셔널 어빌리티가 향상되면서 인공지능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갖게 되었고 2012년에는 이미지 인식 대회 인 ILSVRC에서 토론토 대학의 알렉스 넷이 CNN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우승을 하면서 이 딥러닝 기반 모델이 음성인식, 이미지 인식, 분석, 영상 이해 등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2016년 구글의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4대1로 이기면서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파워를 알려주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론에 근거가 되는 수학적 이론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